지금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를 나중에 여기에 입혀 가지고 얘도 다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바꿀 겁니다 반갑습니다 파이썬 TK 라이브러리로 게임 만들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pygame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슈팅 게임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TK 인터로도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처음이라도 혹은 TK 인터가 처음이라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겠지만 TK 인터 GUI 프로그래밍 시리즈를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영상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앞으로 진행한 이 시리즈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각을 만들 때 조각화를 쓰듯이 게임을 만드는 도구로 파이썬 TK 인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드는 게임을 똑같이 만들려고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어서 그걸 만들고 싶어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게임을 만들지 않고 게임을 만들기 위한 도구 사용법을 먼저 익힐 겁니다 그런 다음 앞서 익힌 기본기를 응용해서 게임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만들 겁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만들 게임은 포트리스 라는 게임의 모방입니다 각종 탱크가 나와서 포탄을 쏴서 서로 맞추는 게임이죠 제가 미리 게임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흥미 유발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알고리즘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미리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107줄짜리 코드인데요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접한 화면이 나오고 캐논 탱크가 왼쪽 아래에 있고 바로 아래 요거는 게이지 바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게이지 바가 차오르고 스페이스 키를 뗐을 때 그만큼 포탄이 날아가게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성해 본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충전됐다가 놓으면은 그만큼 날아가게 되죠 짧게 누르면은 가까이 떨어지고 길게 누르면은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표적이 있을 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감을 잡아 가지고 그만큼 쏘는 게 이 게임의 목표가 되겠죠 지금은 좀 비주얼이 허접하지만 요거는 알고리즘을 보려고 만든 거고 제가 또 비주얼 적으로도 가능한지 보려고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를 나중에 여기에 입혀 가지고 얘도 다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게임으로 만드는 게 이번 시리즈의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맛보기로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파이썬이 처음이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아나콘다 3를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주피터 노트북을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짧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